왜? 서현이 데려오려고. 무슨 뜻이야? 결혼한다. 니들 만났어? 서현이가 하겠다 그런단거야? 서현이는 아니야. 나 도와줘 재민아. 재민아. 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.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? 가능하게 만들어야지. 아직 약도 안 먹고 버티는 고집불통이야. 아직은 사고, 판단, 추리력 성해. 그 애 너 절대 안 끌어들여. 기절시켜 납치해서 토굴에 가둬서라도 난 해. 너희 집 식구들한테만 맡겨둘 수 없어. 괴롭히지 마라. 도와주라 재민아. 저 혼자 겪고 있는 지옥만으로도 죽을 맛인 애한테 너 왜 그래? 내가 왜 결혼 엎었는데? 아무 일도 안 할 거면 내가 한 짓이 도대체 뭐야? 그때부터 인마 너 제정신 아니었어. 도대체 왜 그랬어 미친 자식아. 그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. 핫소리 집어치고 정신 차려. 끊어 끊어 이 자식아. 누구한테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해? 예? 주의사는